창원시 기독교연합회와 창원시 기독교 장로총연합회가 창원 세관교회에서 창원시 21대 국회의원 당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목회자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창원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종인 목사는 진정한 일꾼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며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국민과 하나님을 섬기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창원 의창구 박완수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창원시 의원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정직하게 국민을 위해 섬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종식과 경제 회복, 국회의원 당선자와 창원시 발전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